말띠분들 이제 마흔일곱이잖아요. 성주운이 들어오시거든요. 운이 굉장히 왕성하게 들어오는 해운년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연도 2024년도 갑진 년이잖아요. 78년생 47세 말띠분들 신현운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띠분들 이제 마흔일곱이잖아요. 성주운이 들어오시거든요. 성주운이 들어오시는데 여성주 남성주가 있는데 남성주가 강하시고 자기 해를 또 만났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화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운이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올해 갑진 년에는 화야. 근데 이 화는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는 천상화라는 화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굉장히 왕성하게 들어오는 해운년이에요. 좋은 달은 언제일까요? 좋은 월? 좋은 월은 처음 시작하는 작년에 들어왔어요. 동지 딸 이후로. 이분들은 시를 기다렸다가 때를 만나는 경우인데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대운이 치고 들어오면 굉장히 활활 탁탁할 대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거꾸로 받을 경우에는 줄줄 세지. 돈도 세고 몸도 아프고 딱히 나쁜 달은 없다는 거네요? 나쁜 달은 거의 이제 3월달. 이건 좀 피해가시면 좋겠고 봄날에 봄이 싹 물이 녹을 때를 좀 조심하시면 좋아요. 물이 많아지니까? 이번 연도에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이분들 제 때를 만난 것 같아요. 뭐든지 하고자 하는 일에 자기가 발 도둠이 될 수 있는 해운연이에요. 반대로 거꾸로 가면 그냥 물 흐르듯이 모든 게 또 싹 숲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늘 초심 잃지만 않으시면 돼. 잘 된다고 그거를 또 유지를 못 시키면 그거 말짱 도루묵에 자기 운을 다 해친다. 그동안에 이제 맺혔던 운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하냐면 맺은 한을 풀려고 그래. 욕심. 욕심. 그러니까 막 끌어당기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특정한 운 같은 게 있을까요? 특정 운 우리가 특히 얘기를 해갖고 마흔일곱 같은 경우는 중년성주 초년성주 스물일곱 중년성주 서른일곱 말년성주 오십일곱 황갑성주 육십일곱 뭐 이런식으로 그래갖고 마흔일곱이 일곱수에 들어오는 성주운이라는 게 있어요. 홀수로 들어오거든요. 하나, 셋, 일곱. 이런 식으로. 마흔하나, 마흔셋, 마흔일곱에 찾아 먹는 성주야. 초년에는 이분들이 고생을 무지했을 거야. 마흔초년에 들어오면서 일곱수까지 오래 못 찾아 먹으면 어리석은 거야. 아...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초심 잃지 말고 중심 잃지 말고 중심 잃지 말고 잃었던 거 찾았다고 또 막 어디 가서 돈 쓸 생각하지 마시고 유지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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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